면을 20년 하셨어요 페낭에서 오셨는데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더 많아요 47살이에요 보시면 통이 4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4개의 내부에요 원래 본양 음식을 하는 시점인데요 아침에 면을 팔고 있습니다 형태가 다른 3종류의 쌀로 만든 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데요 고추장 같은 것도 있고 새우도 있고 파도 넣고 계란도 넣고 갈라 면인데요 계란, 닭, 양파, 이게 5원입니다 1500원 음료수는 1원 정도 할거에요 300원 제가 자주 와서 다른거에요 이게 8월 24일 달지부에서 8월 24일 트라이버 Ethereum 그러면 양파입니다 된장에서 이 psychiatric 장소에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러처 공간에 감사합니다 간다리에 원하는 상관에 오신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8월 24일 기간에 오신 주식시기